입력 2019.01.241이 07 KT 이강철 감독이 22일 10년 결의식에서 선수들에게 당부해 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는 KT 위즈 KT 위즈가 10개 구단 중 가장 빠르게 전지훈련지로 출발한다. KT는 2.9일 미국의 리조나 투싼으로 스프링 캠프를 출발해 2019 시즌 을량한 본격적인 당금질에 들어간다. KT 위전지 훈련은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34일간 미국의 리조나 투싼에서 진행된다. 현지 시각 3월 6일 출발해 8일 오전 한국에 돌아오는 스케줄이다. 이강철 감독을 비롯 당코 칭 스태프 13명 과주 장유 안준 박경수 왕재 균강백호 등 선수 49명이 건 캠프에 참가하며 2019년 신인 선수 중 이대은 전용주의 상동 손동 현등 투수 4명 과포수 고성민 내야 수박민석 등 총 6명이 참가한다. 캠프 초반에는 체력과 전술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하고 후반부에는 nc 키움 미국 마이너리그 연합팀 등과 총 12차례 평가전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19일 출국한 황재균과 23일 출국한 장성 5 김재윤 주권 신병률 등 5명 은캠프지에서 자율훈련을 진행하며 금년 시즌 타격 코치로 영입된 샌디 게레로아 멜로아스 주니어 등 외국인 선수 3명 은연지에서 합류한다. 권인하 기자 indyk골뱅 esport schosun.com kt 전지훈련 참가자명당 감독는 이강철고 치 12명 는 김태균 박철령 안혁수 이승호박 승민 박정한 박기역 김강 이지풍 게레로기민호 홍성용 투수 22명 는 김재윤 주권 신병률 유희 은베재성 이정현전 유수 이종혁 이대은 이상동 전용 주손동 현체건 김대요 정성곤조 연호 엄상백 김민족은 종김 태옥 후에 바스 알칸타라 포수 5명 는 이해창 장성우 이준수 안승환 고성민 내야수 11명 는 황재균다 경수윤 성민기병 이문상철씨 무준한 치연 정형고명 성박민 석강민국외야 수 11명 는 유한준 이대형 김진공강백호 태공 배정대 송민서 보준 혁김민혁 조용오로아스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천원 판매 그랜드캐년 추락 때 학생 끔찍한 현장영상 2 윤미 수중분만 현장 딸이 탯줄 잘라 손해진 초보아집 소카 13,500만원 비키니 등반가 조난됐다 시신으로 발견 카키 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